라주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41-2430 매매법 중요합니다. 301이평선이 정말 제가 해봐도 가장 중요해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아셔도 잘 못하시잖아요. 활용을 안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철저하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나지만 치명적인 손해도 피하고 있고 꾸준히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PC 버전의 차트 설정과 사용법은 올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요청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보단 PC로 연습을 하셔라 힘들더라도 그래야 이 넓은 뷰가 보입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영역이 좁아서 전체적인 게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급할 땐 쓰셔야겠죠. 그리고 나가서 저는 거의 PC로만 매매하려고 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가서까지 해서 제 생활에 주식이 지장을 주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안 쓰고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안 쓰고 PC 회사나 집에서 딱 그 시간에만 앉아서 주식 매매 예약 주문하고 자동 주문 걸고 이런 거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전체적인 뷰를 보는 개념으로 쓴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급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개해 드립니다. 우선은 PC랑 좀 달라요. 세팅이. 왜냐하면 바이너리 웨이브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하게 해 드려야 되고 그러면 대체하는 지표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지표로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20, 120, 240, 300,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 검색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지표로는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씁니다. S시그널인 슬로우 말고 패스트예요. 그 다음에 심리도, OBV, 그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세팅하시는 방법은 이 톱리를 누르시고 우선 이동평균선 해야겠죠. 그래서 20, 120, 240, 300 여기 넣으면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건 여기다 숫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치시고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인 설정도 옆으로 여기 지표 조건 설정하고 라인 설정 옆이죠.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1선 빨간색, 이건 형광 녹색, 그 다음에 241은 보라색, 연보라색, 301은 검정색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린저 밴드죠. 그래서 20에 2 이렇게 넣고 라인 설정, 중심선은 빨간색, 그 다음에 상한선은 자주색, 하한선은 녹색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혹시 이거 저장을 한 번씩 누르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가요 다시. 근데 이거 저장을 안 누르면 해놓고도 입력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키움이 뭐 그런 건 조금 불편은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상단 지표에서는 두 개면 됐고요. 하단 지표로 가셔서 맨 처음에는 10리도 자, 내려보면 10리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 패스트 이 두 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토케스틱 패스트는 26에 6, 그 다음에 라인은 짙은색, 남색이나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고요. 과열 침체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시그널선은 빼셔도 돼요. 이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 과열 침체 채우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10리도, 10리도는 10입니다. 10이어서 주황색 계열 이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OBV, 이렇게 내려가시면 위쪽에 있나 보네요. 자, 여기 있네요. OBV, 시그널 9로 하시면 되고, 시그널은 필요 없고요. 원래 라인, OBV 라인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짙은색으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막대 색상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저장, 저장 꼭 하셔야 돼요. 이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걸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조금 키우시려면, 이 네모박스 누르시면 커지고요. 근데 뭐, 크게, 예, 엄청 잘 보인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PC버전이, 전 좀, HTS를 쓰는 걸 선호하고, 자, 이걸 줄여요. 줄여 보면, 여러분, 이 300일선 중심으로 어떻게 되죠? 보시면, 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사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좋고, 여기서 사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 사면 좋은데, 내려갔을 땐, 예, 망하는 거죠. 네, 뭐, 망하기까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리로 갈지, 이리로 갈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 어떤 느낌은 가질 수 있냐. 첫 번째, 자, OBV를 그래서 보는 겁니다. 거래량 여기서 들어왔죠. 네, 거래량 여기서 빵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얘가 안 나갔잖아요. 은봉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뜨지 않아서,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OBV가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게 매집도거든요, 매집도,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근데 안 떨어지죠.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개인은 팔고, 예, 지금 이거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자금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매수매도를 어떻게 보냐.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2430 매매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241선 아래, 300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는데, 자, 이거죠. 지금 여기는 하방이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라, 그림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요새 주가가 여기서 밀리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자, 오늘 어떻게 떴어요? 이 안 좋은데 양봉 떴죠. 양봉이면 살짝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 크게 안 밀리고, 양봉 전환을 조금 해냈어요. 그래서, 스토케스틱 패스트 라인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가 영역인데, 훨씬 깊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면 되는데, 그럼 언제 삽니까? 이걸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웨이브 대신에 10리도를 넣어드렸습니다. 10리도를 보시면 이게 나와요. 여기가 하단이죠. 그러면 여기쯤 사면 좋겠죠. 그럼 이전 가격대에선 제일 낮은 가격 맞죠. 그리고 지금 더 깊어지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10선 아래로 지금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사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매수 어렵나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지죠. 네, 이렇게 하단, 이렇게 하단 잡아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늘렸더니 OBV가 좀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 스케일, 스케일을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놓고, 어, 하락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하락은 하죠.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가격이 거의 40% 이상 빠졌는데 OBV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주봉도 같이 설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지금 여기가 300일선이잖아요. 주봉에서 보면 300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엄청난 하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운 나쁘면 여기 7,80원, 7,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KB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차트 설정 보시고, 주가이동 평균 하시고, 그렇죠? 거래량, 그 다음에 심리도 넣으시고, 아까 OBV 있죠? OBV,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테스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장 누르시고, 보통 회사마다 다른데 키우면 누르는 순서대로 이 지표가 배열이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KB는 순서랑 상관없이, 이 지표, 심리도는 이 자리고, 이렇게 딱 자기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HTSA에선 다 내 맘대로 되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심리도잖아요. DI라는 종목을 볼 때, 자, 얘는 1봉에서 300일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건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 추세니까, 굳이 매수하려면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싸긴 해요. 싸긴 한데, 예, 이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구조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여기서 위아래 꼬리 달고서 버텼으니까,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위쪽으로 가면, 어, 괜찮겠다.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그럼 심리도하고 이 스토캐스틱 패스트를 볼게요. 아까 키움은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됐는데, KB는 안 되네요. 그래서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같은 원리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네, OBV 얘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죠. 가격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은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죠. 그러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큰 자금들 안 나간 걸로 보입니다. 가격 내려간 데도 불구하고 여기 은봉 팡팡 안 떴죠. 자, 이렇게 되고,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어디서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죠. 근데, 어, 여기는 심리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가 더 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괴리는 있어요. 하지만 가격대로 보면, 얘가 먼저 심리도가 바닥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바닥이 나오면, 이런 때는 같이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300일선, 그 이평선 근처니까.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조금, 일부러 더 미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안 밀고 싶은데, 지금 주가 때문에, 예,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은 물량 그냥 던질 수도 있거든요, 겁나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예, 여기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심리도도 내려갔고, 여기도 하락 부근이니까, 여기. 근데 이쪽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 많이 사고, 여긴 조금 덜 사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는 괜찮은 영역이죠. 그러면서 심리도가, 예, 요 라인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쯤도 사도 괜찮습니다. 10 근처 이하, 근데 40이니까 조금 높으니까, 오히려 최저 가격인데도, 심리도는 올라갔죠? 예, 그러면 약간의 상승을 기대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겹치는 영역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겹치는 여기보다는, 여기는 심리도가 바닥이긴 한데, 이 스토케스틱 패스트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사면, 너무 빠른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웬만하면, 가장 잘 겹치는, 요런 영역에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저감에서 훨씬 도움 되실 거니까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하락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